상대방이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할 때 그만하라고 유머스럽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. 먼저 원어민 음성 확인해보시죠. I called you twice. 두 번이나 전화했어. Are you avoiding me? 날 피하는 거야? 누구를 피하다 라는 표현, avoid somebody 라고 합니다. Don't be silly. 바보 같은 소리 하지마. Why would I do that? 내가 왜 그렇겠어? Don't be silly는 어린아이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왕복하게 사용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. 참고로 말도 안되라는 의미로 That's ridiculous. Are you kidding?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고요. 무시하는 말투로 멍청하게 굴지 마 라는 표현은 Don't be stupid 라고 말합니다. 다시 한번 원어민 음성 확인해보시죠. 본문 스크립트와 mp3 파일 등은 다음 카페 국내파 영어 연수 방문하시면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.